네, 여러분들과 상담 사연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도시아경제 유료상담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상담 공지를 내보내드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무실이 상담실이거든요.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 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끄집어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사연은 소액투자와 관련된 주제, 그리고 빌딩 매수매도와 관련된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바꿔서 아파트와 재건축 관련된 부분, 그 질문을 하나 뽑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파워포인트 안에도 적혀있죠. 0270-6888 그리고 하단 자막으로도 아마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상담을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에게 추천을 해서 상담을 다시 의뢰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핸드폰으로 하루에 한 200통 정도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혼자 다 응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02-6888로 연락을 주시면 체계적으로 안내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지난주에 다녀가셨던 분이 저한테 여러가지 고민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고덕그라시움 고덕주공 2단지였죠. 고덕그라시움 조합원 시절부터 해서 쭉 갖고 와서 고덕그라시움 전용 84제공미터를 보유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매매가 15억 원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난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신 거죠. 사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한편에서의 불안감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생각 중인데 과연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을 던져주신 거였죠.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서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문장 하나하나 놓고서 해석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기준으로 잡았던 금액은 15억 원인 것이죠. 12.16 대책이 나오면서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투기과율 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장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으로 잡았던 15억 원을 넘긴 이후에도 가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이분은 표현하기를 많이 올라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5억 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화폐가치를 표현하는 숫자인 것이죠. 그 화폐가치에 대한 숫자의 개념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통화량 3천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10년 전 15억 하고 지금의 15억 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화폐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표현 중에 많이 올라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 만큼 올라야 많이 오르는 것일까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죠. 항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는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매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 감으로 많이 오른 것 같다. 혹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시다 보면 나 혼자만의 오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시장 전반적인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지금 시장의 경제적인 상황들, 통화량을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화폐가치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겠죠. 그리고 과연 10억을 넘긴 이후에 추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서둘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 지표를 몇 가지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유료 상담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모든 상담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과거와 달리 제가 영상 안에서 특정 단지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설명까지 다 드리지 않는 이유가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과거 대비 적은 상황입니다. 물건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 거니와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 과정에서 이제는 단호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것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것은 선생님에게 좋지 않고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정리 대상 단지의 어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상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 설명을 드렸던 객관적인 시장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표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체 상담 리포트는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방대하게 작성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일부만 집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내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그 통계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기는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 현재까지로 한번 잡아서 전체 실거래가 내역을 놓고서 같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1년치의 통계가 되겠고 가장 최근 6개월치의 통계를 속도로 따로 떼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보시면 서울시 강동구에서 거래가 됐던 아파트의 거래 금액 15억 원 이상 거래 금액의 비중이 26.7%였습니다. 사실 26.7% 이거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닌 것이죠. 이미 지난 1년간 15억 원을 넘겨서 거래가 된 아파트의 비중이 강동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계 기간을 좀 바꿔서 최근 6개월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 15억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44.16%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의 거래 내역도 작지만은 9.3% 거의 10% 정도 비중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지난 6개월간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가 아파트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을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래 금액대의 전반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통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문가에게 부동산 상담을 의뢰를 하실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설명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통 다양한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손쉽게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는 그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면 아마 이런 대답을 들으실 겁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입주물량이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뭐 이 정도 대답 들으시겠죠? 사실 그 정도 대답은 여러분들 댁에 계신 아드님한테 물어봐도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버린 상태인데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 들으려고 상담 신청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 없는 상담 신청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시장을 객관적으로 좀 세밀하게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 거대한 시장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이만큼이나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뭐 1년간으로 보면은 4채 중에 한 채 이상이 15억 원을 넘긴 상태지만 이제는 거의 거래가 됐다 하면 절반은 15억 원을 넘기는 시장이 강동구의 시장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매도를 서둘러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다면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사실 이것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딱 정확한 시점을 공개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그 바탕에 깔려있는 해석의 방법은 서울시의 아파트는 역사적인 전세가율의 저점과 고점을 기록했던 시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통화량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그 바탕에 깔려있는 다양한 규제책들이 같이 또 작용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서울시 전체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강동구의 고독그라시움 같은 아파트는 매도를 한다면 정확한 매도하기에 좋은 시점은 언제다라고 통계를 통해서 산출한 시점을 그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고독그라시움이 가장 중심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굳이 매도를 한다면 아주 정확한 시점을 포착을 해서 매도를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갖고 계셨던 부동산들 중에서 시급히 정리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셔야 되는 그 이유와 함께 정리 이후에 어떠한 부동산으로 대체해서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끌어나가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1차적으로 본인 50대 후반이신 어머님이셨는데 본인의 현재 부동산에 대한 정리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루고 난 이후에 자제분 앞으로 어떤 부동산을 증여의 형태로 마련을 해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이어나가시기로 하고 또 기분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도로 상담 내용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상담도 상담이지만 최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주요 인사의 교체가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특히 서울 부동산의 재건축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같고 그리고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부동산은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1차적으로는 아파트 시장을 잘 들여다보실 줄 아셔야 될 겁니다.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2021년 4월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 시점 어디에 와 있는지 그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고요. 올해 남아있는 시간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최근에 반영된 이슈들을 같이 놓고서 한번 짚어서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이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주요 인사의 변경으로 인해서 정비사업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인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역시나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나 아파트만큼 큰 덩치가 큰 많은 자금에 소요되는 그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언제나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 상품이 소액 투자 상품일 것입니다. 그런 소액 투자 상품들은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변화의 속도에 최대한 발맞춰서 같이 따라가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의 큰 변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이엔드 주거 문화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고급의 하이엔드 주거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공 건설사에서도 이런 하이엔드 상품을 주력으로 시공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고 있을 정도로 시장 전체에서의 중요성과 미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어떤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701-6888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좀 미리미리 연락을 주셔야 될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인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공지를 보고 내가 전화를 하셨을 때는 그 다음 주나 늦어도 다 다음 주쯤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뒤늦게 연락을 주시다 보면 밀리고 밀려서 이번 달에 참석 못하시고 다음 달에 참석하시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세미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미나는 상담은 다 유료고요. 세미나는 유료와 무료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준비한 시장 분석과 관련된 세미나는 가급적이면 다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702-6888로 전화주시고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담 사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의 상담 사연이 남아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에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부동산 이슈&브리핑 쥬기 도구미 쥬기 도구미